안녕하십니까 양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핏 잘떨어지는 깔끔하고 시크한 자켓 추천입니다. 던스트의 유니섹스 칼라 울 블루종 자켓입니다. 가격은 15.5 사이즈는 175cm에 68kg 기준 M 사이즈를 갖습니다. 사이즈표를 보고 가겠습니다. 소재는 울 60%에 폴리 40%로 고급스럽고 고시감 있는 소재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어깨패드, 소매 히든스넷, 투웨이 지퍼, 깔끔한 주머니 처리가 있겠습니다. 착샷 및 제품의 디테일을 설명 후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먼저 제품의 전체 모습을 보고 가겠습니다. 소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소재는 힘있고 뻣뻣한 각이 사는 고급스러운 소재입니다. 봄, 가을에 입기에 충분한 두께감입니다. 살짝 거친 표면감이 느껴집니다. 목 부분에 직접 소재가 닿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을 입고 벗기 좋게 하도록 안감 처리도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카라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카라는 끝이 뾰족한 시크한 맛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카라 각이 잘 잡힙니다. 지퍼를 풀었을 때의 카라 모습입니다. 어깨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어깨 부분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 비루한 상체를 보완해 줍니다. 지퍼 및 소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 자켓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실버 2A YKK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지퍼 라인에 원단을 덧대어 약간의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소매를 보시면 소매에 히든 버튼이 있습니다. 굳이 왜 달았나 싶긴 합니다. 주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 주머니입니다. 휴대폰이 딱 맞게 들어갑니다. 제품의 옆선 따라 깔끔한 옆주머니가 있습니다. 안주머니도 함께 있습니다. 핏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제품의 핏은 어깨 각이 살아있고 툭 떨어지는 적당한 크롭 기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던스트 울 블루존 구매하여 깔끔하고 시크한 아우터 맛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건 던 던ד